3. 5. 5. 자 가보겠습니다. 이번엔 또 봉캐커 계속 가보겠습니다. 캠을 왜 줄여요? 캠을 크게 하는 게 좋은데? 저 피파 싫은데 캠을 보고 싶은 분들도 많아요. 배 좀 까지마요. 아니 배를 왜 까면 안 되죠? 아우 진짜! 아니 근데 근육 호접 맞잖아. 배꼽 냄새나. 아니 맞잖아요. 맞잖아. 안 쳐졌잖아. 봐봐. 맞잖아요. 저 안 쳐졌잖아요. 알았어요. 저 같은 경우도 나이가 좀 있는데 안 쳐졌어요. 근데 왜 두 개야? 여섯 개가 아니네? 감자가 저보고 옛날에 제가 해병대 출신 몸 좋았을 때 감자가 처음에 제 몸 보고 섹시하다고 그랬어요. 그때 찢어지려고 했거든요. 여기서 막 번개쳤잖아. 진짜 여기서 막 번개치고 막 여기서 막 벼락 맞고 막 그랬잖아. 후임들이 아우 김인진 계백리 앞에 못 지나가겠습니다. 그래서 왜 이러니까 아우 번개가 너무 치네요. 뭐 그렇죠. 그러고 그랬었어 진짜로.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번에 또 이번이 시청자일 것 같은데 받을수록 받을수록 자 우리 시청자 목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얼굴에 벼락도 맞았어요. 옛날에는 세게 맞아서 뭐야? 이거 뭐야? 팀을 다 갈아달라는 건가? 이걸 왜 가요? 팀을 다 갈아달라는 건가요? 야 이거 뭐냐 이거? 08이 빼고 50억 맞춰서 갈라고? 08이 빼고요? 08이 빼고 나머지 애들 어 알겠습니다. 어 알겠습니다. 그럼 이제 한번 크게 한번 도전해 보신다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. 자 그럼 제가 존망하게 해드릴게요. 어우 농담입니다. 농담이고 자 그러면 08이 빼고 한번 가보겠습니다. 50억 딱 맞춰달라. 알겠습니다. 아 재밌겠네요. 특정 시즌 유럽 아메리카 유럽고파 사야겠다. 유럽고파 좀 사야겠네. 자 유럽고파 돈이 근데 100만원밖에 없는데? 1카 사야지 뭐. 1카도 못 사 이거는. 유럽고파? 아니 이런 걸 뭐해요 이게. 아니 그리고 타클라스도 없어. 어? 타클라스도 3장이에요. 제가 PC방이 아니라 이거 그냥 하면 안될텐데 이거. 아 이거 어떡하죠 이거? 타클만 사주라고요? 와 미치겠네 이거. 네 망할 것 같아요 주인분. 아 이거 어떡하지? 주인분 존망할 것 같은데? 야 혹시 그.. 이거 하나 보내주자 이거 다클라스. 아 이거 그래도 대충 하면 안되는데. 유럽고파 살돈이 없어서? 아니 유럽고파 살돈이 있어요. 네. 야 보내줘라 보내줘. 어 근데 키페은 안드릴게요. 자 키페은 안드리겠습니다. 자 키페은 안드리겠습니다. 아우 주인분 존망할 것 같은데. 근데 이런 분들이 또 잘 돼. 보면 진짜로. 1. 1. 1. 1. 1. 1. 2. 1. 2. 2. 1. 2. 2. 2. 2. 보관함 가보라고요? 방 갔어. 방 갔다 왔는데요? 아 근데 계속 뭐.. 계속 오긴 한다고. 뭐가 왔다고? 아 잠시만 이거 좀 하고 갈게요. 여러분들 뭐가 급하시지? 4장 됐고. 자 보관함. 뭐 없어요? 뭐 옐로우 뭐 이런거 준대. 옐로우 어제까지야 어제까지. 어 어제까지야. 없네. 끝났네. 다 채웠네. 야 보내봐. 50억 딱 채우라고 했으니까. 야 이거 보내봐봐. 이렇게 하면 딱 되잖아. 뭐야 협상 조건이 왜 존재하지 않는다고? 왜 또 존재하지 않아? 뭔 게이지라리야 또 갑자기? 아까 아까 떴잖아 협상 조건. 별도의 협상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? 뭐야? 렉인거야 렉 아니야 렉? 이거 왜 그러냐 이거? 아니 아까 떴는데? 딱 하면 된다고요? 아.. 자 일단은 이거 딱 50억 채워달라고 했는데 아까도 애매하거든요. 어떻게 할까요? 아 채웠지 이 정도면. 예. 자 일단 라이트 플립 좀 놔두고. 이거 돌리면 신방이라고야. 저 믿자 말 믿자 씨.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뭐지? 자 가보자. 야! 야! 어? 뭐야? 한 명 돌렸니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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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탑이 없잖아 탑이 없잖아 탑이 없잖아. 아 하나가 안 나와가지고. 여기도 정말 레전드 떠야 하는데. 근데 꼬마이 6하면 비쌀걸? 아 너무 안 뜬다 진짜. 무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. 너무 안 뜬다 너무 안 뜬다. 그래도 아.. 그 팔린의 느낌. 너무 안 뜬다 너무 안 뜬다. 와 진짜 너무 심하네. 어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예. 제 거를 좀 망쳐볼게요 제 거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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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